라이온즈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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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파이한테 났는데 medal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화요일,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인데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연승을 이어갈 수있고 5강 희망을 조금 더 키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맞는 순간 안 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맞아서 타구가 멀리 날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타격감이 좋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아웃됐다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. 좀 제가 야구하면서 이런 스윙을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스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워낙 전반기에 안 좋았고 안 좋았었는데 후반기에 또 이런 스윙을 통해서 홈런이 나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홈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저희 선수들 지금 분위기 너무나도 좋고 팬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날씨에 야구장 가득 채워주셔서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중 3연전 또 수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릴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야구장 많이 찾아봐주셔서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